헬로 82 배틀 할게요. 저쪽 한 명이랑 우리 팀 한 명이서 발음해서 배틀할게요. 노래랑 발음 둘 다 저거 알려주세요. 이거 저다. 나 이 노래가 나왔는데 어떤 노래 들으실래요? 너무 많은데? 한국어, 중국어, 프랑스어더 저희 또 프랑스어더, 뭐 봉준우 정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하고 뭐 일본어도 할 줄 알고 그런 식이면 다 하는 거야 언어도 할 줄 알고 봉준우사가 사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합니다. 아빠 까발 만 뚫 만 뚫 드림 아깝시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또 가서 공연도 하고 맞아요. 콘서트 했었죠 저희 아 맞아. 아 맞네. 망고스틴이 너무 맛있어요. 과일이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하루 열 개씩 먹어요. 저는 그거를 치웠던 기억이에요. 그거 다 까먹고 가위가위보 해서 치우기로 했었거든요. 제가 치운 거 아니었나요? 둘이 같이 치운 거 아니에요? 내가 치웠다. 내가 쳐본 거 같은데. 그게 얼마나 좋아요. 먹었는데 안 치워도 돼. 그게 얼마나 행복일 거 같아요. 그렇죠. 저는 확실히 재민이는 아닌 거 같아요. 상품이 있으면 저인 거 같아요. 승부욕하면 천러인데 근데 또 이제 게임에 아이큐가 높은 해찬이가 있어요. 제일 오디오 많이 차지하는데 정작 이기는 거는 요쪽일 거 같아요. 가장 많이 하셨말이 아 뭐였지? 나도 많이 이겼었어. 아 그냥 보여드릴게요. 스마갓! 글리시 비싸! 모든 문항! 니가 두와 사뚜 후라이! 정답! 사과! 애플! 아 진짜 애플일 줄 몰랐지. 어쨌든 우리 팀! 잘하자고. 아 이거 개인전이야. 민피! 오 어렵다. 비싸! 라면? 모두! 민폐! 나도 이 생각했어. 근데 이거 아니겠지. 이거겠니? 모드. 심플? 저런 것들에 관련한 문제는 글리시! 문만봉! 모드! 뮤직! 비싸! 가수? 댄스! 꿈! 우와! 뭐? 뭐? 꿈! 민피가 싸양 민피. 민피가 꿈이야. 말이 안 되나? N3 민피. 그 팀 같이 하는 거야? 저 같이 맞추는 거야? 여기 먼저 아니었어요? 산발뿌다. 글리시! 모드. 모드. 풍선껌. 뭔가 그런 쪽인가 보다. 비싸. 주인껏. 산발뿌다. 모드. 헬로 퓨처. 비싸. 핫사스. 좋아. 이게 핫소스야 근데? 수카 산발뿌다. 응갓. 비싸! 두 번째. 다핀. 약간 좀 비슷하지 않을까. 모드. 뭐야? 3번. 룸바 룸바. 룸바. 있어요. 어제 꿈에 나왔어요. 아니 룸바 룸바가 물에서 약간 뛰는 게 좀 룸바 룸바. 룸바 룸바 느낌 아니야? 아 맞았다. 어제 꿈에 나왔다니까. 모드. 핫디. 핫디. 2번. 왜냐하면 제가 이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아 맞네. 핫뚜 뭔가 들어봤는데 진짜? 핫뚜은 약간 핫의 애교 버전인 거지. 핫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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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츄. 쿠쿠. 수수. 모드 모드 모드. 1번. 2번은 밥솥이야. 1번으로 할게요. 츄츄. 뭔가 아기가 우유 먹을 때 소리 같아요. 츄츄 츄츄 츄. 그래서 뭔가 1번인 것 같아. 아이고. 클리치. 3번. 수수. 뭔가 더 우유랑 잘 어울려요. 오 맞았어. 잘해줘요. 아 이거는 너무 쉬운데. 모드. 3번. 넘버 2. 3번이다. 우리는 1번. 우린 1번이야 진짜. 우리는 1번. 모드 3번. 나 이거 들었던 것 같아.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박을 멜론이라고 부른다고 들었던 것 같아. 아 진짜? 일단 혜천이가 인도네시아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3번. 그냥 너무 다르니까 1번인 것 같아. 맞아 맞아. 아니 그러니까 2번, 3번이 너무 수박이랑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 이건 약간 오바야. 테이크 문제야. 그냥 아닐 것 같지? 근데 맞아 이런 느낌인 거지. 멜론이야. 진짜.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멜론을 멜론이라고. 아니 자신감 좋았어요. 아니 물론. 흘릴 수도 있지. 아. 아니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게 많네. 강을 까리야 빵을. 골드. 글리치. 4번. 뭔가 허리 찌르는 약간 골든이지만 골드가 아닌 거죠. 1번 아니면 2번이야. 1번이야. 3번 블루야. 1번이야. 1번이야. 아부. 비싸 비싸. 폴. 아 좋았다. 틀렸으면 진짜 계속 뭐라 할 건데 잘했어. 글리치. 3번. 나머지 3개는 약간 학교, 클래스나 뭐고 선생님, 학생 이런 것 같은데 칼팀은 뭔지 잘 모르겠어서 3번은 골랐습니다. 선배. 학교 선배가 아니잖아요. 선배. 그냥 선배잖아요. 진짜 어렵다. 딱 꽂힌 게 있어요 지금. 벨 세골라. 땡이야 이거 4번. 4번. 어라? 학교 누나. 모드. 소통. 왜냐하면 2번이 클래스인 것 같아요. 오징. 아니 관련 있지 않아요? 같은 팀이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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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런쥔 팔링 자고. 어렵다 이거 아무리 봐도. 맹그럭이야 이거죠. 3번. 런쥔 팔링 자고. 문고록. 문고록. 아 맞다 맞다. 이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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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해요. 진짜 세계 1등이에요. 아니야. 런쥔 보다 지성이야. 그러네. 아니야? 아니야. 2번 아니면 저 1번으로 갈게요. 런쥔 팔링 자고. 방군. 둘루완. 둘루완. 1번. 모두 런쥔 팔링 자고 문감 빠르. 런쥔이 가장 잘하는 것은? 괜찮아? 괜찮아. 하나 하나도 안 돼. 아 괜찮아? 그림 그리기. 아이차이? 아이차이? 아이차이. 한 글자도 안 틀렸어. 해찬이가 다 틀리고 해찬이가 다 맞췄어. 뭐야 이게. 빠윙 자고. 열정 좋아요. 아쿠 루바우 루츄.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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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뻐?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어? 그거죠. 그래서 2번은? 2번. 2번. 나 머리 했어 안 예뻐?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너 나 좋아하니?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너나 좋아하니가 아닌 거 같은데. 나 오늘 어때? 뭐 달라진 거 없어? 뭐 이런 거 많네. 오케이. 재미나 렛츠고. 2번. 2번. 멀구산이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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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하잖아. 갈빈이니? 아아. 갈빈. 오 이 대사는 그 드라마인데? 그 지금 우리 학교는. 아아. 그러네. 본인한테 고백하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맞아 맞아 슬퍼. 끝까지 아니었어. 멀구산이니? 궁금하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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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쭉 앞으로 가세요.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다. 너의 생각대로 그대로 쭉 앞으로 가세요. 오 남자가 시작이야. 뭐 없어서 나빠? 뭐 먹을래? 뭐 마실래? 저거 음료수점인가? 1번. 1번. 글리치. 포토코피. 포토코피. 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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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거 그냥 1번. 이거 그냥 1번. 포토코피. 아 1번이야? 그래 우린 그럼 2번 해볼게. 2번으로 가자. 아 이거 2번이야. 마오피산아빠. 트. 파나사니아 사뚜. 마오피산아빠. 아 아 진짜? 예! 예! 그냥 어쩔 수 없는거야. 그냥 이길라고 하지 말아 줘. 마오피산아빠. 그것도 커피. 아 스포루. 아 스포루. 아 스포루. 잘했어 잘했어. 커피인 줄 알았어. N 시리즈은 스마가, 주가, 야! 두 개가 반복된다. 우리 노래 중에... 모드!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반복되는 거면은... 고래? 고래. 맞네. 고래였구나. 재밌다. 민피 아까 나왔잖아. 꿈이었잖아. 꿈, 꿈, 꿈. 난 너의 꿈이자 꿈에 닿는 통로... 아니가야. 너무 길러. 이거 그거 아닌가? 레인보우? 어? 고장. 네. 조,ären. 와 이거 전용으로 했다. 힘들어. 까 랩. 까 랩 씨 무슨 일일까? 따다다다다다. 출 거 아니야? 아! 아! 풍선 불어봐 누가 누가 눈허질까 너는 내 주인공 잠깐만 우리 노래 다 같이 한 번 다 같이 불러볼까? 세네 풍선 내 까만 스니커즈를 지금 멈추게 아! 내 맘에 붙어라 주인공 이런 파트가 없는데 잘못되신 거죠? 아니에요? 터질 것 같은 내 심장 뭐? 역시 작사가 그러면 이거는 알려드릴게요. 아! 안 돼요! 저희 한 번도 일해본 적 없습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그러지 않을 거예요. 터질 듯 부푼 내 마음 터질 듯 터질 듯 부푼 내 마음은 스윙꼬 어? 왜 우리가 이겼어? 왜 우리가 이겼어? 인도네시아를 안 불렀어요. 메레다 하디고 세베띠 퍼르메 가렛 배틀 할게요. 저쪽 한 명이랑 우리 팀 한 명에서 발음해서 배틀 할게요. 스프리띠 퍼르메 퍼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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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아! 내가 한 번도 할게요. 저쪽 팀 한 번 뒤에 좀 저희도 한 번 주세요. 어 저희한테 엌 war 스프리띠 퍼르르르르르르르르 지금 발음이 중요한 거예요 멜로디를 잘 불러야 해요. 노래랑 발음 둘 다 중요하지? 그거 알려주세요. 정체 적인 거 봐야지! 예찬 고! 오케이, 나갈게요. 예찬 고! 이 노래가 나왔는데, 어떤 노래 들으실래요? 스프레르티 브레멘 까래! 전 약간 소울이랑 조간의 개성을 넣어봤어요. 100점에서 101점으로 만든 케이스예요. 딱 이 노래가 나왔는데, 이거 케이팝 스타! 어떤 노래 들으실래요? 스프레르티 브레멘 까래! 어? 어어? 반격이 가능해. 아야, 해찬아. 가수로서 좋았어. 연습도 열심히 해야겠다. 크날 린 카칭긍 간트. 3번째 스타트 마우 티눌 아자. 어? 뭐.. 진짜 못 들었어요. 잠시만요. 이건 거 같아. 아자. 나 이거 같은데? 아잘야? 아잘 아잘 이건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예요 연예 막 썼다 진짜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디마우? 앞에만 틀렸네 진짜 완벽하게 틀렸네요 그냥 자고 싶다 런쥐님 그냥 송범 얘기했어 뿐이에요 그냥 송범 얘기했을 뿐이네 인도네시아 팬 분들과 운명인가봐 뭔가 있네 느낌이 있네 나중에 저희한테 한번 인도네시아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유치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나 아 빠구스 마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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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자 양 빠구스 하리 나는 이렇게 읽었거든? 까르자 양 빠구스 하리 이니 아 똑같네 재민이 근데 왜 이렇게 신났어 갑자기 재민이는 한국어로서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인정! 까르자 양 빠구스 하리 이니 하나 둘 셋 약간 진짜 이대로 읽으면 방금처럼 나와요 잔다 형이 일부러 작게 쓴 거 같아 까르자 양 마구스 하리 까르자 양 마구스 하리 와 완벽했어 우리 하나도 안 찍었어 까르자 양 빠구스 빠구스 하리 이니 근데 왜 이렇게 마구스랑 빠구스가 비슷하지?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까르자 양 빠구스 하리 이니 림피나쿠 멤버 분들이 택는 오늘의 MVP는 지성이요 지성이요 여기 일어날 준비했는데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지성이요 오늘의 MVP는 흠이 지성이요 순금이다 우선 이 상을 인도네시아에 계신 많은 시즈니분들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저를 위해 정말 열심히 져준 글리치 팀께 이상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글리치 모드 버퍼링으로 돌아온 NCT 드림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만둘 순금 리얼금 드리막가시 수다 문약 시간 NCT DREAM 쌈빠이 쭈빠 마깜바릉릉 마깜바릉릉 소워리기 엔시티 헬로가미 NCT DREAM 드리막가시 반약 수다 문올또 비디오이니 수강가 구독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헬로82 헬로82 티만 아픔 강북브라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